강한설 죄송합니다 이게 한 3개월 걸린대요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를 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 혼동을 할까 했더니 기사가 났는데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오 목사님도 우리 샬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적응하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이 3개월이라는 인턴십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우리 함께 멀미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제 이름 기억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강한설을 진한설이라고 하고 또 김한나를 이한나라고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강한설 자매 감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문을 여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참 무서움과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참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잘 살아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참 오기로 패배주의로 절망으로 안간힘을 쓰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3포, 4포, 이제 7포가 된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샬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붙들려고 나는 너희를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포문이 바로 두려워 말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것인가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바로 힘이 없는 이 오손희 목사가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흑암이 운행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어둠 가운데 어둠을 향하여 절망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하며 빛이 있었던 바로 지금 그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같은 파워로 같은 능력으로 같은 권능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소폭탄 김정은 참 우리 대한민국이 두려워하는 악의 축의 하나 주적이라고 하죠 혹은 공공의 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수소폭탄 이제는 너무 많이 하니까 늑대 소년처럼 우리가 무관격해졌나 봐요 했나보다 했니? 그래서 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두려움의 뿌리 나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어떨 때 나는 흔들리는가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에게서 사각지대로 나를 몰아 넣어버리는가 우리 김성희 자매는 어떨 때 두려움에 휩싸여요 김성희 자매의 두려움의 뿌리는 뭐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생각해 봐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용감한 나의 철구 우리 철구의 두려움은 뭐예요 앞으로 비행기 타는 것? 유학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아니죠 미국 가는 거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동안 엄마가 다 해줬는데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그렇죠 자립해야 되는 거 그게 좀 두려워요 오케이 아주 타당해요 그렇죠 20살 청년이 이제 그동안 엄마의 날개 아래에 있다가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먹는 것도 이제는 먹어라 먹어라 할 사람도 없어 세탁도 내가 책임져야 돼 예 타당한 내 철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말씀하시네요 미국에는 코인 세탁기들이 있단다 맥다날이 바로 근처에 있단다 맥다날 맛이 없으면 버거킹도 가도 된단다 오케이 do not worry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지식인 보이프렌드 그대 정씨 형제 두려움이 뭐예요 여자친구가 제일 두렵지 않아 그럼 이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는 여자친구가 제일 두려워 언제 토라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나 응 그대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 우리 이 언니가 겉으로 좀 쎄 보이죠 안 쎄다 이리 와요 언니는 자 우리 큰언니에게 박수 이 언니가 안 쎄다는 증거 1 알리바이 1 이 언니 오늘 이 옷 칼라 봐요 센 언니들은 절대 이런 라벤더 칼라 안 입어요 자 우리 다정한 언니 상냥한 언니 오늘 라벤더를 입은 언니 두려움 저에게 두려움이요 저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깨진다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워요 그렇죠 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게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주제를 오늘 우리 안 쎄 보이는 언니가 짚어주셨어요 자 우리 언니에게 박수 자 우리 언니가 지금 싱글이에요 맞죠 우리 앞으로 목회가 하나 새로 아니 사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집니다 두어 우리 효란이 너무 좋아해 막 아주 두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싱글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두어로 만들어주리라 좋습니까 어머 안 좋아한다 어떡하니 우리 두어가 만들어지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싱글들이여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두어로 만들어주리라 두어 마을에서 아멘 아멘 자 싱글들이여 두려워 말라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베드로 그의 두려움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같은 같은 두려움이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영어로는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로 락바럼 합니다 Hit the rock bottom 그러니까 어때요? 바위에 락바럼 아주 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락이 지금 성경에는 락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닥을 쳐버렸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관계를 취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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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을 하게 되리라 그 네트워킹은 그냥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하나 공감 하나 딱 눌러주고 가는 그런 그런 허상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트위러에서 그냥 팔로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정말 오프라인에서 내가 사람과 사람이 너의 눈을 마주치고 내가 나의 말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병든 자가 낳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들의 절망적인 삶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파워풀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런 리더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준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락바러 아주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두려워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이 주일 2시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어떤 부분에 일정한 어떤 부분에 락바러 정말 무거운 주와 같이 나를 계속해서 저 심해 깊은 곳으로 나를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락바러 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그 꿈 내가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A New Name, A New Vision입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My people perish without vision 내 백성이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금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꿈은 있는데 그 꿈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너의 꿈 내 가정에서는 내 집에서 내 부모님들은 내 친구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취하게 하듯이 너의 꿈을 취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정 지우 아멘 지우가 어떤 꿈이 있든지 어떤 비전이 있든지 내가 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너와 함께 이루리라 요셉의 꿈을 이뤘던 내가 다니엘의 꿈을 이뤘던 내가 베드로의 꿈을 이뤘던 내가 너의 꿈을 이뤘리라 호구나 아멘 우리 호군이 아멘 오케이 리더와 교육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빛은 어둠을 위해서 어둠이 있을 때 그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 빛을 바라야 할 시기가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언어들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빛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리더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리더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있다 그 목표는 젊은이들이 꿈을 꾸되 큰 꿈을 꾸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한계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없다고 그들이 한정 지어버린 그 한계를 우리가 제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한계 그 락바럼에서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일어서는 것은 그냥 오기일 뿐입니다 오기는 꺾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면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감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비밀스러운 은혜의 경륜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언제나 그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제 고난에도 그 고난의 엄습에도 고난에 침몰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는 이유들 변명들 불평들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꼭 사람만 취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고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비전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라는 한계 상황도 요셉이 꾸는 꿈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주신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술 맡은 황간장 떡 맡은 황간장 왕의 사람을 왕의 남자들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을 왕의 남자들이 꾼 꿈을 해석했죠 해목했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능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에 때가 도래하니 어떻습니까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황간장 중에 왕의 남자 한 사람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사람을 취할 수 있는 나의 꾸는 꿈을 이루고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자 베드로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단 한 사람 그 제자 사이먼 시몬 에게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노력을 사이먼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표현해내고 쏴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권위있는 라피들의 주된 해석에 따르면 이 시몬 이 사이먼 이라는 뜻은 샤마온 샤마온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샤마온 그리고 샤인 해서 죄가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샤인 죄가 거기 있다 그래서 이 사이먼 이 시몬은 어떻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가 있는 시몬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본 게 아니라 죄를 꿰뚫고 이 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상상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상상하셨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이 시몬 전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진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을 예수님의 정렬을 예수님의 열정을 시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지금 상상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면 envision 합니다 비전이 우리 안에 있다 그걸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나의 제한된 고치 안에 갇혀있는 애벌레 같은 나를 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보냐면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날개짓을 가진 그래서 꽃 위에 앉아서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나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벌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꽃은 배나무 꽃도 사과나무 꽃도 볼과 나비가 와서 앉아서 수정이 되야만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벌과 나비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우리 드라마틱 조약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는 조약돌이 아니야 그냥 물수제비나 뜨는 뜨고 퐁당 빠지는 그런 조약돌이 아니야 너는 이제 반석이다 락이다고 반석이다 그런데 반석도 어떤 반석이냐 나의 교회 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집안이 될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들이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에 어떤 선포를 하시겠습니까 그 선포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향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가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됩니다 저는 우리 샬롬 공동체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내가 군대 가서 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받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에 주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상황을 대처하겠습니다 그럼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상과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교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른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하는 재능 연기하는 재능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 내 걸프렌드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사랑하는 그런 재능 그것도 재능 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재능 잘 섬기는 재능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순교할 때 나는 십자가에 그냥 주님처럼 달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달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이 그런 고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순전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메센저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고장나지 않는 이런 음질이 너무 좋은 이 마이크로폰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음향 시스템 얼마나 좋습니까 오목사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가 좋으니까 이 음향 시스템이 좋으니까 여러분 듣기에도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양질의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나갈 때 어떻습니까 듣기가 좋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입니다 작은 도약돌에서 반석으로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샬롬 공동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 두려움을 아버지 만나 주시고 이들의 흔들리는 이들의 흔들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듯이 가서 찾아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 주셨듯이 우리 샬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고 저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소리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 이 양질의 이 마이크로폰처럼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에게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하는 이 복음이 그냥 땅에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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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